내 맘이 그대에게 빠져버렸나 봐요 도망치려고 해도 내 맘을 자꾸만 그대에게 가까이 가요 나 한걸음 뒤에서 지난날은 다 덥고 아무 애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주겠다는 거잖아 미워하지 않아 다만 격렬해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스가 비서에게 일을 시키려면 뭐 하는지 당연히 궁금해야지 사랑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뭐야 저놈 안 뜨거워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김비서 가족들 만날 때는 두 손을 모아서 예예예 시키는 건 다 했어 다다다 조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니들께 확신을 줄 테니까 울지마 앞으로는 내 맘을 그대에게 들켜버렸나 과연 두근거리고 외쳐 내 맘이 예예